은퇴 설계를 시작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합니다. 40대 남성이신데요. 은퇴 설계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나 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다고 하시는데 요즘에 물론 금융권에서 이야기하듯이 연금부터 준비하면 좋겠지만 어쩌면 은퇴 설계 자체가 연금 설계가 돼버린 것 같은 시대인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 재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비재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과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한 균형 잡힌 은퇴 설계가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조언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오. 우리 여홍범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40대 아닙니까? 40대 참 고민스러운 나이죠. 40대 은퇴 준비보다는 부모님에 대한 은퇴 준비를 먼저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부모님의 어떤 그런 부양 때문에 본인의 은퇴 준비가 못 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부모님 살펴보면 부모님들도 사실 집 한 채는 있을 거란 말이죠. 통상적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일본의 사이따마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공경에서 20km, 30km 떨어진 곳인데 주택의 4분의 1이 공실입니다. 100만 명이나 되는 큰 도심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들이 한 60년 되다 보니까 낡은 거예요. 낡고.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주택 거래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주택이 공실인데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건축도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 같은 경우에 주택연금을 빨리 좀 가입시켰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은퇴도 같이 전략이 짜지는 건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이 자기 주택을 주택연금으로 맡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은데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런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나면 아까처럼 70세 정도 되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3억짜리 아파트를 맡기면 한 97만 원 정도가 나와요. 매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럼 사실 부모님이 한 달에 97만 원 정도를 다 쓰지는 않습니다. 큰 병원에 있지 않는 한. 따라서 그 돈이 어차피 또 자식한테 용돈으로 또 오게 되고 송자 용돈으로 가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떤 그런 재정적인 안정을 구축을 해놓고 그냥 본인의 어떤 은퇴 준비를 2차적으로 준비를 좀 하면 좋겠어요. 먼저 부모님의 은퇴 설계부터 좀 시작하는 게 좋겠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동경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사이타마시. 공실이 만나진다고요? 4분의 1이 공실입니다.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과거에 윤수일의 아파트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게 80년대 아파트 붐일 때 그 노래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래 끝이 어떻게 끝난 줄 아세요? 그 노래 끝이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로 끝납니다. 굉장히 성견지병 있는 노래였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견입니다. 그런데 40대 남자가 은퇴 설계를 막막해 한다. 사실 질문부터 저는 되게 막막하다는 생각은 했는데 이분에게 부모님의 은퇴 설계를 먼저 하라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분이 이거를 이해하시고 수용하실지 저는 그건 의문이네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게 했지만 과연 자신이 나이가 들었을 때 자신의 자녀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은퇴 설계를 도와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더 막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의 안정도 좋지만 이분이 지금 무언가 안정을 찾지 않는다면 굉장히 모두가 불행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님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게 아까 재무적, 비재무적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단 은퇴 설계를 하려고 해도 기본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내가 일을 어떻게 하고 또 새로 자리 잡느냐가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나중에 되면 결국에는 지금이야 이제 몸으로라도 일을 하지만 한 20년만 지나도 자녀들이 자기를 거의 부양할 수 없는 상태에 그런 고령화가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어쨌거나 일을 좀 해서 소득을 어느 정도 잡은 상태에서 고정지출로 반드시 나가든 연금을 어느 정도 짤 것이냐를 그때 따지는 거가 먼저 필요한 것 같고요. 저도 질문이 워낙 막막하기 때문에 일단은 소득 부분에서 확보를 해라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부모님 은퇴 설계를 먼저 도와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연장선에서 자녀의 한도를 좀 정해놓는 것도 은퇴 설계의 한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자녀에게 계속 퍼주다 보면 본인 은퇴 설계 못하거든요. 40대들. 그러니까 아주 꼬마일 때부터 내가 너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고 언제까지 해 줄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자립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오히려 저는 은퇴 설계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녀 얘기 나왔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돌아가서 한번 또 말씀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저분이 당연히 일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갖고 있는데 근로소득자가 만약 아니시고 자영업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4대 보험 우리 국민연금부터 해서 본인이 스스로 챙길 수 있는 사회보장 체계부터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금융 상품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요즘 많이 나오는 주식형 펀드 이런 거 있지만 또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로버 어드바이저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품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어떤 내가 은퇴하는 시점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포트폴리오가 알아서 움직여주는 이러한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은퇴 상품으로 본다면 좀 더 적극적인 은퇴 설계를 위한 상품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셨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만약에 금융 상담을 좀 받아본다라고 한다면 그럴 여유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로버 어드바이저가 정말 장점이 내가 더 저렴한 수수료로 자산가들처럼 돈을 굴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본다면 내가 당장에 비용이 많지 않더라도 적은 돈으로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가장 쉬운 전략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볼 만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소득인지를 좀 알면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득이 조금 아직은 목돈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너무 여러 가지 자산을 나눠서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집중적으로 기본 자산을 불리는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측면에서 매달 불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자산이 결국에는 내 나이와 함께 결합을 해서 그 수익률을 더 낼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돈을 집중적으로 만드는 상품을 한번 더 정말 찾아봐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로봇 어드바이저 주식시장을 알기에는 그게 신의 영역이라고 하던데 과연 로봇이 그걸 다 맞출 수 있나요? 글쎄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저도 뭐 전공을 금융공학을 했고 주식 프로콜의 일을 미국에서 오랫동안 했었지만 주식 예측은 어렵습니다. 기회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장기 투자로 가야 되는 거고 장기 투자로 가기 위해서 좋은 종목은 사실 펀드예요. 펀드로 한 단돈 5만 원,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펀드로 하면 장기적으로 가면 답은 나오지만요. 개별 주식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분 같은 경우에 나이 40대에 본인의 어떤 막막하다고 그러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본인의 일단 수입 지출은 먼저 한번 장부를 꺼내놓고 한번 좀 개선을 해봤으면 합니다. 본인의 지출 금액이 나올 텐데요. 자녀의 무슨 과외비라든가 이런 게 나올 텐데 사실상 우리가 저축 여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소득을 더 많이 벌든가 지출을 줄이든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거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소득을 줄여야 되는데 소득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만나서 보면 어떤 분들은 쏘았다 타고 다녀요. 차가 왜 필요하십니까? 이러니까 그냥 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영업직도 아니고요. 그냥 회사 출퇴근용이에요. 사실 그분은 차가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그분 같은 경우에는 기름가만 해도 엄청나고 한 달에 20만 원 나오고요. 또 각종 자동차세 얼마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요. 또 심지어 우리는 저분 정도 나이 되면 나이 60 정도만 넘으시면 어디 이력서를 안 받아줘요. 몸이 건강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자녀들한테 너무 많이 쏟아붓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제 자식한테도 그런 얘기해요. 대학비는 네가 해결하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장학재단이 참 잘 돼 있는 것이 장학재단 신청하면 학비 다 대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졸업해서 취직하게 되면 본인이 갚아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부모가 대학 학비 대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만 자식을 대학 학비까지 대주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반대예요. 사실 우리는 늙고 나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허락하지 않아서 또 받아주지 않아서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젊은 자식들은요. 몸만 건강하고 하다면 학력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월급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본인의 지출,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과외비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100이 지출이 된다면 갑자기 50%를 자를 수는 없지만 20%, 30%는 줄으셔야 되고요. 또 외식비라든가 가장 비필요한 그런 지출도 우리가 갑자기 줄일 수는 없어요. 가정주부가 200만 원 쓰다가 갑자기 100만 원 쓰게 한다 하면 안 되죠. 200만 원 지출을 한다 그러면 180만 원으로 줄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만 원 정도 여력을 갖고 은퇴 준비,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요. 현금은 사실 우리가 10년 이상 또는 20년 정도 기간을 두고 그 짜투리 같은 돈이지만 그게 상당한 기간을 굴러가고 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하실 때 가능한 주식보다는 펀드로 활용한 그런 투자를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담배 펀드, 아메리카노 펀드라는 말도 있습니다. 작은 돈을 아껴서 오래 투자하면 그게 목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요. 차근차근 본인의 지출 관리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다음 VCR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적으로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중에 어떤 게 좋으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개인연금 저축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최소 금액하고 제가 납입기간을 동일시해서 평생 동안 받는 걸로 해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가상승까지 계산하니까 국민연금이 좀 유리하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이런 질문들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늦는 거 계속 넣어야 되느냐 국민연금으로 늦는 게 좀 아까운데 개인연금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는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김신혜 강사님의 느낌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저 질문 자체가 저는 밥이 좋으냐 국이 좋으냐 이런 질문 같아요. 사실은 비교하기에는 되게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이나 이런 거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되는데 또 누군가 내가 필요할 때 못 찾지 않느냐. 그런 또 단점도 있고 또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자꾸 내가 원할 때 찾을 수 있다 보니까 결국 노예는 남는 게 없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장단점이 좀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날카로운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왜 1층 연금, 2층 연금, 3층 연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1층에 국민연금이랑 공정연금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 금액이 너무 작아요. 납부 금액도 작고요. 또 다른 금액도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층 연금이 필요한 거죠. 2층 연금은 퇴직연금이고요. 3층 연금이 뭡니까? 그게 개인연금이에요. 개인연금이 장점이 있죠. 내가 무한히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한히. 그러니까 금액 제한 없이 내가 무한히 넣어서 내가 낸 돈은 내가 타먹는 제도가 개인연금 제도라면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내가 타먹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낸 돈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타먹고 있고 지금 연금을 타먹는 분들은 옛날 세대들이 이제 자기 돈을 불입해서 타먹는 제도인데 사회 공적 연금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연금을 또 많이 내신 분들은 그만큼 많이 못 받을 수 있고요. 연금을 또 적게 내신 분들은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배분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좋고 나쁘고를 비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입하는 어떤 연령에 따라서도 다른 거고요.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요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장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업비라든가 일반 개인 보험처럼 각종 비용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물가 상승률을 해체해서 주니까 물가 상승률을 커버해서 주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개인연금으로 가면 개인연금은 일단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또 내가 무한정 나만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또 중간에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목돈으로 뺏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 그 두 개를 같이 연계해서 가입을 해서 운용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어느 게 더 좋다고 해서 한쪽을 몰아버리면 사실 사고죠. 두 분의 의견 들으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그래서 모든 손가락은 다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연금도 또 국민연금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자인 눈으로 바라보는 이분의 질문은 어떻게 답변이 가능할까요? 저는 질문하신 분이 아마 자기가 받아야 되는 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실제로 가입하신 분들도 꼬박꼬박 내고는 있지만 회사도 내주고 하지만 그게 이제 내가 수령할 때 얼마를 받는지를 따져보시면 그러면 내가 조금만 받고 이만큼만 받겠다 하면 그냥 국민연금만 해도 되는 거고요. 사실 단적으로 말하면 개인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건 정말 비교 대상이 전혀 아니잖아요. 사실 개인연금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소득을 더 보전해서 이게 한 200 이상만 노후에 된다면 정말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노후에 얼마나 필요하느냐 이 설계부터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설계라는 말씀 나오셨는데 사실 이런 설계를 받고 사람을 만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또 이제 금융회사에 가서 상담을 받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결론이 자사 상품에 대한 이야기나 자사 이야기를 좀 하게 돼서 좀 부담스러워서 상담을 또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컨설팅이나 상담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상담처가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알고 계신 데가 좀 있나요? 교수님? 글쎄요. 지금 뭐 지금 일반 금융기관에 가서 상담 받기가 사실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재산이 좀 많아요. PV하고 상담할 수 있지 급여 생활자가 뜬금없이 찾아가서 상담 받기란 사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만 상담 혜택이 작죠. 최근에 뭐 국민연금공단에서 각 지사가 있습니다. 그게 100개가 넘는 지사가 있는데요. 거기 가시면 노후설계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담 받으시면 무료로 아마 어떤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상품을 내가 추천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편안하게 노후에 대한 설계 또 심지어 대출 받으신 것 그런 부채관리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시설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강사님? 2015년 11월부터요. 노후준비지원법에 의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걸 만들어놨습니다. 그 상담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데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정도 깊이까지 다 상담을 해주시나요? 재무뿐만 아니라 비재무분야 뭐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전반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취재해보셨나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일단 지사 한번 방문을 해보는 게 말씀해 준 것처럼 PB센터를 이용한다는 증권사나 은행에서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기본 단위가 커야 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내 노후에 어떤 전략도 아까 짜지 못했다라는 분도 있었는데 한 번쯤은 내 재무상태가 건전한지를 상담해보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방문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디든 제3자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는 아주 좋은 방법 같은데 우리에게 좀 가까이 있는 곳에 가서 먼저 상담을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자체의 깊이를 보니 그런 설계를 먼저 시작하시고 상담을 먼저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저런 분들을 만약에 맞닥뜨린다. 개별적으로. 그렇다면 이분들을 어떻게 상담을 한번 해보실 생각이세요? 교수님 한번 저런 학생이나 예를 들어 저런 주부나 이런 분들이 와서 개인연금이 좋아요? 국민연금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맞닥뜨린다면 물론 장단점은 비교해 주셨지만 그래도 전혀 지금 걱정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시작하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은 두 개 다 저는 가입을 권하지만 일단 본인이 결정해야 될 부분은 사실 내가 얼마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국민연금은 어차피 자기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금액을 조절할 수는 없죠. 따라서 개인연금 부분 파트인데 개인연금 부분은 내가 금액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통장적으로 컨설팅해 줄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40대 정도는 월 100만 원 정도는 넣어야 됩니다. 월 100만 원 정도를 국민연금, 개인연금 합쳐서 월 100만 원 정도가 노후 대비로 저축이 돼야 어느 정도 노후에 은퇴 준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마련됩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여쭤보면 얼마 하고 있습니까? 개인연금 2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턱없이 부족하죠. 물론 월 100만 원씩 저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그래도 100은 못 넣어도 50만 원을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민연금이 좋냐 개인연금이 좋냐 그런 연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비교에 대한 능력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 정도면 양호하죠. 저런 것들도 모르고 그냥 술 먹고 친구들하고 놀러다니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안타깝습니다. 강사님은 저런 분들 강의처에서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숫자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은퇴생활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여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많이 넣을수록 사실 좋습니다만 그러면 내가 노후를 위해서 지금 젊음은 희생해야 되느냐 또 그런 반발들도 있고요. 지금 내가 오늘 당장 행복해야지 내가 몇십 년 뒤를 위해서 지금 불행하고 싶지 않다. 이런 젊은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최소한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숫자보다는 어찌 보면 여기가 갖고 있는 기능을 설명을 해줬을 때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여기 모든 분들 연간 7% 이상 수익을 자신 있나요? 매년? 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한 90년대 초반에 금융회사가 판매를 했던 연금들을 약관을 꼼꼼히 보면요. 연금으로 개시됐을 때 매년 기시에 내가 연금을 받지 않고 이거를 매월 혹은 3개월 6개월로 이렇게 나눠서 받겠다라고 하면 지연된 이자를 받는 상품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연 이자가 무려 8% 정도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굉장히 놀란 거는요. 국민연금에 내가 수급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나는 아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연금을 나중에 받겠다. 국민연금을. 이렇게 했을 때 매년 무려 7.2%씩을 가산을 해서 정립해준다라는 거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팁이죠. 네, 좋습니다. 기자님 마지막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저도 비슷한데 사실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면서도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많이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받아야 되는 돈 대비 필요한 돈 대비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로 마련해주느냐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거 거기에 정리를 두 분이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가입 기간이 길어지고 천천히 받을수록 늘어나는 돈이 많기도 하고요. 결국엔 나이가 또 재산이고 지금 개인연금 굳이 이제 또 아직 마련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담배값이라도 좀 아껴가면서 아니면 커피 한 잔 더 아끼면 그게 또 결국에는 내 노후 자산이 되니까요. 그걸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하자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우선순위 둔다. 이거는 은퇴 생활에는 좀 맞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마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